아 진짜 결정자 맞아 맞아 그래서 준비한 파의 선택 그래 결심했어 어 뭡니까 아 또 흘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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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는 왜 이런나라는 거야 진짜 흘려봐 안대가 왜 좀 바뀌어 아 아 아 왜 이렇게 화이트해 안대가 어우 한번 깜짝 놀랐어 아 어디 가는거에요 아 동훈이형 무조건 센거 할텐데 아 아 벗어요? 왜 뭐야 이거 뭐 스트레인같은거 있지?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뭐 이거 번지점프 아니야 야 아 야 이거 하하 미쳤나 이거 이거 뭐야 아니 지금 야 설마 이 칼바람에 좀 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번지점프하는거 아니지 아니 손이야 안돼 아 이거 진짜 뭐야 야 야 설마 아니 야 야 야 야 야 나 못해 야 야 야 무슨 한겨울에 지금 번지야 야 이거 뭐야 어 뭐지? 안돼 아니 진짜 미쳤나봐 안돼 아니 엄동 소란에 무슨 번지를 해 야 미쳤나봐 얘 아 뭐야 아 뭐야 왜 왜 우리 왜 왜 저길 왜 야 이거 여기 앉아요? 하하하하 참나 하하 정말 돌아버리겠네 아 아 아유 나 이게 정말 미치겠네 아니 나 씨 아니 나 높은데 너무 싫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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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올라와 아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아우 나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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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무섭다니까. 바람 너무 불어. 진짜. 진짜 진짜 무서워. 진짜 너무 무섭다니까. 진짜. 농담이 아니야. 진짜야. 밖에 못 봐 지금. 진짜 그러니까 그만하라고. 아 진짜. 높은데 너무 무서워요. 아니 엄동 소란에 무슨 번지를 해. 왜? 이건 뭐야. 어? 아 정말 에이. 아 못해. 아 못해 진짜. 아니 안해. 나 화장실 갈 거야. 하도가 어딨어? 아 잠깐만 잠깐만. 동우 형은 어딨어? 아 나 안 한다고.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아 진짜 못해 나. 아 나 진짜 못해. 야 이슬아. 누가 좀 얘기 좀 해줘라. 이게 뭔데 어떻게 되는 건데요? 이거 지금 바로 안 돼요? 야! 진짜? 조용히 해놔. 에이 진짜 이씨. 에이 내 말. 야 카메라 발랐어. 이거 찍은 게 하나 봐. 카메라 발랐어. 이거 진짜네. 에이 진짜 이씨. 잠시만요. 아니 안 앉을 겁니다. 아니 안 앉을 겁니다. 아니 안 앉을 겁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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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